지금 화이자 백신이 BNT162 B2 이게 코드네임이죠 BNT162 B2 백신은 이게 화이자 M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혈청에서 이 혈청이 영국변이주 B117 계통을 얼마나 중화하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화이자 백신은 3상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5%로 가장 높습니다 영국변이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계 86개국에 퍼지고 있고 17개의 변이가 있으면서 특히 스파이크 단백의 N501Y라고 하는 변이가 결정적인 변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화이자 백신에 참여한 1상 2상 임상 참여자 40명의 혈청을 체혈했는데 3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하니까 두 번째 접종 후에 7일 또는 21일째에 체혈을 했습니다 두 번 접종 후에 7일 또는 21일 지나서 혈액을 체혈하면 거기 거의 대부분 중화항체가 있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혈청을 바이러스를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시작된 퓨준 우한 바이러스와 또 지금 영국 변이주인 B117 스파이크 단백 변이를 포함한 베지킬로스토마타티스 사스코비2 슈도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슈도 바이러스를 만드는 이유는 이게 사스코비2를 그냥 이용하려면 이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 상당히 생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슈도 바이러스를 만들면 베지킬로스토마타티스 바이러스 안에 사스코르나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서 일반 실험실에서도 실험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을 개인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든 것을 슈도 바이러스인데 결국 백신 접종 후 접종자의 혈청과 우한 바이러스 또는 영국 변이주를 반응시켜서 중화항체가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걸 본 연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백신 접종자 혈청은 영국 변이주에 대해서 중화항체의 역과가 약간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역과는 유지했다 따라서 실험실적 연구이긴 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은 영국 변이주에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여기 중화항체과인데요 PVNT-50인데 제일 왼쪽은 젊은 성인 23세에서 55세 26명 가운데는 고령자 14명 57세에서 73세입니다 오른쪽은 다 합쳐서 40명 23세부터 73세인데 보시면 왼쪽이 우한 바이러스고 오른쪽이 영국 변이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간 영국 변이주에 대해서 중화항체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지지만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과 영국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과가를 서로 레이셔, 비를 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니까 젊은 성인에서는 0.78, 고령 성인은 0.83, 평균 0.8 약 20% 정도 영국 변이주에 대해서 중화항체능이 떨어졌다 20% 정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방어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 따라서 영국 변이주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은 방어 효과가 여전히 유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 혈청이 중화항체가 얼마나 영국 변이주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